랭카의 숙소 여기는 새로운 랭카의 숙소인데요 라브라멘 북쪽에 있는데 북쪽은 좀 교통이 안 좋아서 사람들이 숙소로 정하지 않지만 되게 조용한 분위기라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로비가 이래요 겉을 보면 되게 낡았어요 낡았는데 분위기가 되게 평화스럽고 유의자작한 그런 분위기 그래서 물어온거든요 바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놀고 노시는 곳도 있고 이쪽이 숙소입니다 방갈로 형으로 되어 있는 숙소에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곳이에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숙소들입니다 숙소들입니다 고통인 줄 안 좋지 조용히 석양이 정말 죽일 것 같아요 네 럭저리 꼭 럭저리한 시설이 아니라도 된다면 여기서 조용히 가득득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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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정성명ケーワ 채연 후 다used "!